너무 미워요 어머 야 어머어머어머어머 자리나 야 너무 천박해 보이잖아 맞잖아 천박 맨 고요한 아침의 바다 이것이 바로 영덕의 동해바다입니다 서울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바다의 아침 그 눈부신 물빛 햇살의 따가움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찍고 있는거야? 응 안돼 똑같은데? 어머 똑같애 나는 약간 아침이라도 귀엽다 뭐 이렇게 떠도 그치? 아냐 약간 이런 자연스러운 뭔가 내추럴한 그런 미드오빠 느낌의 어떤 어머 뭐 내추럴 귀여운데 내추럴 귀여운데 다 껴야겠어 안되겠어 이상 이상 일어난다 실시 김일정호는 실외정호입니다 일어난다 실시 뭐하는 뭐야 아침 공연 진짜 대단하다 아침부터 기운이 있다 아침 기운 없어 지금 우리는 모두 일어난다 아니 우리는 일심동체기 때문이야 아우 존나 시끄러 시끄러 강도 욕하네 너 인성문제 있지 배고파 바다를 바라보며 지금부터 겟리딧미를 시작하겠습니다 특징 음악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뷰티크리에이터 뀨 pest 잉 입니다 저는 지금 자고 일어난지 얼마 안됐구요 오늘은 제가 영덕에 왔어요 왜냐면은 우리 지금 영덕 꽃게 댁에 있잖아요 꽃게 영덕 댁에 그거 숙제철인데 너무너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대요 이 에어리어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온라인 축제로 변경이 되면서 큐영이 우리 자영업자 분들께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직접 행사에 온라인 랜선 축제에 참여하라고 왔습니다 오늘 두번째 이제 랜선 행사 축제 할건데요 지금부터 겟레디 이미 시작할게요 레츠고 시작하지마 어머 이번은요 인간대개에요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가리고 시작해볼게요 일단 먼저 저는 이거 쿠팡에서 사온거 요거 쓰고 할거거든요 그래서 칠팔천을 좀 샀다 이렇게 하고 올거구요 오늘 세안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식 면도를 좀 해줄게요 오늘은 되게 소박하게 이렇게 파우치를 가지고 왔어요 좀 소박 데일리 메이크업 소박김치 그 소박김치 맞나? 그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 느낌으로 소박하게 지금 이렇게 바다를 또 바라보면서 겟레디 이미 하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넘나도 새로운 곳 앞에 갈매기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세상에 여기 갈매기 보여주시면 저기 어머어머 저기 방파제 위에 있는게 다 저기 하얀게 돌이 아니라 갈매기에요 대박이죠 거의 여기 갈매기 인힐에리아 아니냐면서 자! 이거는 저랑 정말 닮은 우리 변유안님께서도 무대 하셨잖아요 자 저는 이제 여행이다 보니까 구달 이렇게 샘플을 들고 왔어요 여행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증정 이런거 있잖아요 쪼꼬만 한거 몇미리니? 31mm짜리 이런거 들고 나왔는데 아주아주 편하단 말이지 지금 그래서 이 친구 오 갈매기 때 여기 막 춤추고 날아다 갈래 왔다 여러분 보여줄게 보이죠 보이죠 갈매기들 막 저기 대박 아니에요? 짠 동기마라 너무 신기한게 많은거 같아 얼굴 진정에 좀 시켜줄게요 톡톡톡톡톡톡톡톡 두드려서 음 근데 물이 진짜 맑은게 밑에 있는 그런 검은 뭐 바위인지 뭐 물명인지 뭔지 다 보여요 멀리서도 이렇게 바닷속 물 밑에 깊이는 저런 것들 음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 밑에 그 다음에 청귤 비타씨 이거 세럼 가져왔습니다 음 자니? 괜히 자는 척 하지 말고 하나 뭐 신비주의 있었지 않아 보이거든? 거의 그렇게 된다고 했어 컨셉 잘못 잡았어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어 근데 실은 저희가 아까 일단 일어나자마자 너무 배고파가지고 있잖아요 밖에 나갔다 왔거든요 뭐 좀 먹으려고 근데 우리 뭐 잡수고 온지 알아요? 세상에 짜장면집이 있는거요 그래가지고 웬 짜장면집인가 하고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차돌짬뽕 그리고 짜장면 곱빼기 두개 탕수육을 시켰는데 헤엑 양 좀 설명해줘봐 양이 얼마나 나왔는지 3명에서 가장 6인분이 나온거에요 그래가지고 다 남기고 왔잖아 어쩌면 또 이렇게 영덕시민분들께서 인심이 후아신지 아주 그냥 우리는 당연히 서울에서 먹으면 그정도 시키니까 시켰는데 진짜 아침부터 말 많다 지금 아침 아니야 아침이.. 근데 누구세요? 아침에 인식하는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 다시 타야겠다 연기 좀 그만해 그러면 연기 인생 다음에 선크림 아니 근데 또 그렇게 짜장면 시켰는데 양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절반 이상이 지금 10백강에 먹었어요 진짜 야 왜? 내가 다 남겼지 뭘 남겨? 그냥 다 먹었지 거기 있는거 무슨 탕수육을 한 4,5개 집어먹는거에요 언제까지 거짓말 치실거에요 나 진짜 탕수육 한 두세개 먹었나? 두세도 없어 어머 저 배 지나간다 배 어 배 진짜 커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어머어머 저 배는 어디를 가느냐? 바다가 또 보이는 데서 또 이렇게 묵으니까 볼 거 안 볼 거 다 보네 신기하네 또 이 해양세계는 또 저희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바다 베스트 않았어요 응 앞바다 보니 무슨 바다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바다 앞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바다 앞에서 이분이 군산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상권께서 그렇게 이 바다 냄새를 맡으면 옛날 자기 유아기적 생각이 난다면서 그렇게 추억파리를 궁샹궁샹 아주 귀 아파 깃다가 죽는 줄 알았잖아 나 진짜 지금 바다 처음 보니? 동해바다는 자주 볼 확률이 적지 서해바다는? 서해바다는 많이 보죠 근데 왜 바다 신기한 척이야? 카메라 앞이라고 어머 동해바다는 신기하다 이 말이죠 뭘 그렇게 네거티브한 눈으로 그렇게 시선으로 저를 그렇게 딱 직쇼하시는 제가 슈퍼주니어 동해바다 신기하겠다 맞아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 드립을 던질거면 좀 성의있게 던지던지 슈퍼주니어가 웬 말이야 진짜 이거 프라이머 좀 발라줄게 프라이머 프라이머 코까랑 여기 입가시 변으로 좀 더 이거 한번 흔들어야 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분께서는 바다의 왕자 이분은 바다의 왕자래요 박명수? 박명수씨도 군산 어 진짜? 응 그럼 군산 또 김수미 아 진짜? 선배님 또 이경실 선배님 어머 좀 잘긴 했다 형이랑 느낌이 선배님들이랑 우리 큐형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강변역 부근에 있는 병원 강변살자 뭐래 파야 누나야 강변살자 쿠션 비레디 발라줄게요 뭐 촬영하는거야? 겟레디위미 겟레디위미 뜻 모르지 겟레디위미 나랑 함께 준비하자 똑부러지시네요 같이 준비하시는 분 누구야 너 왜 이렇게 작아? 뭐가? 모자? 그 형이 얼굴이 큰거야 이렇게 어머 꽃게침 안 번 가는? 꽃게침? 응 어머 그거 그거 아니야? 이정현?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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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아리 아리 아 이거 따뜻하다 그치 그거 따뜻해 귀가 따뜻해 귀 싫어할 때 쓰면 딱이야 근데 그거 은근 많이 탐내더라? 영덕 시민들께서 그니까 영덕 나 이거 하고 간 뒤로 이거 유행 도는 거 아니야? 영덕시에서 어머어머어머 저기요 멍들겠어요 그렇게 세게 쳐들으면 소리만 그런 거야 여기 배가 몇 채가 지나가는 거야 여기 거의 뭐 정류장이에요? 뭐야 배가 글란체 몇 척 아니야? 배는? 몇 척? 어 무식하시네 형 화장 왜 해? 어차피 이거 쓸 거잖아 카페냐 하지 화장은 이콜 자기 만족입니다 왜 형이 쓰니까 그거 같아 진드기 어 어머어머어머어머 진드기 같아 진드기라니 빨간 진드기 그 알지 그 딸기 위에 넣는 진드기 같아 그거는 벌레야 진드기 아니고 형이 쓰면 진드기야 한데 면지벌레라고 니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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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래층에 누구 있어? 저야 너 저밖에 없어 왜 너밖에 없어 나왔나보지 어딜 나가? 누가 개인활동하래 밥먹으라 누구야? 우리 일신 농친거 몰라? 응 들어보지겠어 근데 진짜 이렇게 받아보면서 겟레디미 찍으니까 되게 레디미가 뭐야? 그냥 형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 오 영어 좀 하네 형 중국어만 잘한 줄 알았지? 응 얘 중국사람이거든요 빨리 인사해줘 싫어 중국말로 네하우 응 중국에서 좀 몇 년 살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중국집 가져가가지고 갔다 왔다 왔지 비레지 어머 짜장면은 한국 음식이라면서 한국 음식이라면서 어머어머 아 나 노래 부르고 싶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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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가고 싶어 부르는 거는 저작권 관련 없지? 난 거 부르세요 너에게 기획권을 주겠어 나 아무나 안 시키는 거 알지? 어머 정말? 응 아니 나 노래방 가고 싶은데 못 가 지금 이 시국에 어떻게 가냐면 웃어 못 간다면서 너희도 내가 그거 틀어줄게 MR 어머 진짜? 어 근데 나 너무 부끄러운데? 모든 분들은 나한테 집중 너한테 집중 안 해 미안한데 아니 방송 끄고 부르고 싶다고 어머 그건 안 돼 하지만 너가 노래를 잘 부른다면 널 히든싱어로 만들어주겠어! 자 과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뭐야 한국아 왜 거기서 나와 어머 자 시작합니다 원티로 뭐 뭐 아 미치 괜찮다 아이디어 원티로 부르셔야 돼요 가능하지 뭐 나한테 이걸 하라고? 미친 거 아니야? 안 해 어머 뭐라는 짝대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멈춘 멈춘 잘한다 너로 인해 넌 말할 테니까 괜찮아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잘한다 진짜 영원해 영어 왜 이렇게 잘해? 이걸 어떻게 원치로 해? 나 딴따라잖아 30년차 잘한다 노래방 왜 이렇게 가고 싶지? 바다 보면 불러 아이라이너 그려줄게요 다음 노래 동다리 미녀가수 김현정이 부릅니다 기노아이 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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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우가 깨랑깨랑한 노래 깨랑깨랑한 노래 Yeah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크업 끝! 노래 또 몇곡을 보려고 그러네? 자 그럼 명곡! 이거 이 안무 따라할 수밖에 없는 노래죠 그래, To any one지 자 붹신크? 조금음질러 있을 뿐이야 난 괜찮아 아니야 사실 난 나를 떠나보낸 그가 아직 너무 미워요 차갑게 식어버린 내 가슴은 아직도 그래 그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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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요 옷을 입어줄건데요 우리 영덕 대게와 컬러가 아주 비슷한 이거 입고 대게철출물로 컬러를 댄 응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좀 진한 와이드 팬츠 데님 바지 입어주고 이거는 자라 그냥 키워라 그냥 빨리 자라 계속 다음 이거 진짜 완전 귀여운 거 세일러 영덕 플러스 이런 마린 느낌으로다가 뒤에가 세일러 카라로 된 저의 빈티지 아이템 너무 귀여워요 세일러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내가 어디 샀다라? 동물 샀나? 이거 입어줄거야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해서 겟레디 임미 완성 그런 것도 내보내? 진짜로? 너무 천박해 보이잖아 맞잖아 천박 저 사람 누구냐고? 야는 담백하고 우리 거는 단맛을 냈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거 입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입고 싶어 이거 입고 싶어 이거 입고 싶어 한글자막 by 한효정